크리스마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손을 번쩍 들일 때는 어떻게? 이거 한 번 다시 말하겠습니다. 렛츠고!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쳐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제가 비밀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선물이 별로 남지 않다고 선물이 얼마 남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더 크게, 빠르게 배쳐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트랙에 대한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하면 로드바이크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트랙의 로드바이크는 크게 세 가지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에어로타입에 마돔이 있고요. 올라우더 타입의 에몬나가 있고요. 에드러스 타입의 도마니가 있는데요. 자, 그럼요. 도마니에서 가장 저렴한 분들의 감정은 얼마일까요?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리죠? 자, 시간이 조금 걸리죠? 남금 가장 빠르게 검색을 하는지 네, 여기 남자분에 보이는 남자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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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왔죠? 남자분에도 남자분에 남자분에 져벌하게 남자분에 여기가 콩콩콩 촬영 중 여기가 동네 여기가 동네 우리 거 때 이 쪽에 구멍 팔리réal 여기 gracie 쇼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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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지금 벌써 희생님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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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ég 3단계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